그럼 또 사업을 보러 가야해 우선 바람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도시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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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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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at? Wow, I like it. Yeah. Wow, this place is cool. Oh, we can do that. Thank you. That's library lawn out there. And in the summertime, everyone sits on library lawn. What? And does their work. It's beautiful. Beautiful. Wow, I love it already. Thank you so much, girls. Thank you. Do you want to tour of the college now? Maybe I can put those down or maybe having unpacked a few of these. And then maybe I'll be back in maybe an hour. Yeah, I'll be back in an hour. You sure? That'll be fine. Yeah, thank you. I can enjoy it. Yeah, thank you. Meet you in an hour. Yeah, I'll be back in an hour. Thank you. Bye-bye. Bye-bye. We're eventually you'll be able to go in here, but right now we're not because it's being decorated. We're going to try, we're going to go to the laundry room with this. This is a bit of a journey. So, we're about to go down a lot of stairs. 제이어스는 이곳으로 세게 됩니다 이곳은 저희는 이곳에 있는 러닝루링입니다 이곳은 이곳에서 러닝루링의 러닝루링은 러닝루링입니다 이곳은 이곳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이곳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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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실촉사하기 딱 좋겠다 가로등이 한개가 없어 지금 친구랑 영화 보러 가고 있는데 너무 깜깜고 진짜 곰이 나와도 안 이상할 것 같은 느낌? 어떻게 가로등 하나를 안 설치해놨지? 여기 완전 숲길이거든요 아 무서워 뭐야 와 여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겁나 올 것 같아 여기는 다시는 밤에 가면 안 되겠다 지금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좀 빠른 길로 간다고 지금 없는데 진짜 귀신 나와도 할 말 없고 아니 가로등을 하나라도 좀 달아주지 가로등을 하나라도 좀 달아주지 지금 진짜 부럽거든요 살짝 뛰고 있는데 하지만 다시는 여기로 오지 않으리 지금 이 길에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바로 옆에다 강이에요 지금 근데 내가 지금 이 길을 까먹었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어딨는지 모르겠네 미쳤어 미쳤어 어제 어제 그 저희 다른 기숙사에서 어떤 친구가 실족사를 했대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여기로 지금 가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무모한데 지금 이 길이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지금 제 티켓 차놓고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오긴 왔는데 와 진짜 무서웠다 진짜 아까 말은 안했지만 누가 확 튀어나와서 밀면은 그냥 그대로 강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다시는 여기로 지금 와라야겠어요 와 살았다 심지어 저기서 종치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가로등 없는 길이 아까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로 쭉 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이 어둠의 길로 들어왔어요 지금 다시 이 어둠의 길로 들어왔어요 여기는 좀 더 길도 넓고 다른 애들이 여기로 지금 올라오는 걸 봤거든요 조금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경치 진짜 죽인다 뭐야 이게 와 진짜 귀신의 집 같아 와 불도 안 켜고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다니지? 여기 사람들은 이게 일상인가 봐 이제 거의 다 왔고 이제 거의 다 왔고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 살았습니다 방금 말하는데 여기서 영화보고 집 가는 길이 또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공포영화 보러 가거든요 공포영화 보러 가거든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craziest one I have this one. The Dutch one. The other one? The states I have a lot of case studies. Each state has a unique case study. You know, one of my friends in the same data ethics, she had like four case studies. Four case studies. Yeah and her feedback was that she might want to shrink all the case studies into two like a couple of cases. I was also interested in the Chinese one because they've got a lot of privacy issues. 네 여기가 너무 자연스러운 카메라입니다 그냥 쉴, 그냥 쉴, 그냥 쉴 제가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을까? 네, 그냥 쉴 네,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게 뭐지? 네? 이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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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